과자를 막 치워먹고 있다고 왔고 또 뭔가 했더니 이거 뭐야? 해물과자를 준비했고요. 4개는 해물과자가 붙어있고 하나는 꿀과자가 붙어있습니다. 꿀과자 고르신 분이 딱 한 입만 드시겠어요? 아... 바다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해물찜을 고르려고 하는데 꿀과자가 나오면 낭패 거지. 꿀과자 낚시네. 갈게요, 나 그러면. 오케이. 파이팅! 아무 생각 없이 그냥. 김준현 씨, 김준현 인생 최초로 하루 종일 공복상 들어갔느냐? 처음이죠. 처음이죠. 다시 역사가 만들어지나요? 국내 최초. 어떻게 보십니까, 오늘 게임? 가능성이 동호하다. 동호하다고. 합률이야, 김준현 씨 타이로. 참할 때의 그런 어떤. 그렇죠. 지금 궁주로 약간 몰리지 않았습니까, 심리적으로? 오늘 좀 기운이 좋아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좋고. 자, 몸을 풀고 있습니다. 우상도 지금 당시에 열려요. 불안합니다, 지금. 아, 몸 풉니다. 불안합니다, 지금. 아, 몸 풉니다. 김준현 선수, 뭘 보세요? 김준현 선수. 지금 김준현 선수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아, 요행이죠, 요행. 요행을 말한다. 요행을 말해라. 아, 요행을 말해라. 예, 예, 예. 갑니다. 갑시다. 셋, 둘, 셋. 넌, 아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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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김준현이 꽃게를. 꽃게. 예예예예. 아 씨. 몰라 어떻게 하면 먼저 할까요? 제가 바로 볼게요. 네 바로. 자 골갑이 나오면 그냥 모두가 맞으세요 지금. 하나 둘 셋 들어. 하나 둘 셋 들어. 아 오징어. 아 오징어. 오징어 오징어. 김민경 오징어. 김민경 오징어예요? 김민경 오징어예요. 김민경 오징어예요. 김민경 오징어예요. 오징어 김민경. 저는. 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고동색. 본인의 피부색과 닮은. 고동색을 참으셨습니다. 고동색이에요. 그레이색이야. 그레이색. 유민상의 선택. 둘 셋 다. 하나 둘 셋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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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고 어떤 선택이라도.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어떤 선택을 해도. 노란색으로. 자 같이 먹으면 좋지. 다 같이 먹으면 좋지. 저도 좋지. 하나 둘 셋. 맞다. 뭐야 이거 뭐예요. 나비 아니야. 연근이야 뭐야. 새우. 그럼 이게 뭐야. 꿀맞아 이거. 맞네. 좋다. 훈훈하게 먹읍시다 훈훈하게. 너무 좋네. 너무 좋네.